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렇게는 글을 못 쓸 것 같아요 그런 글을 여러분 오늘 조선일보의 4월 10일 총선회 정권이 걸렸다. 조선일보의 전주필 여전히 김대중 주필 글은 많이 읽죠. 연세가 좀 더 시가 총기가 좀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사람들이 김대중 전주필 글은 아마 지금 현직 주필이나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할 겁니다. 그 수준이 안 돼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옛날에 류건일 주필이나 김대중 주필 같은 사람들이 글을 쓰던 것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글을 쓴 겁니다. 그러면 이분 연배가 80대인데 자기가 쓴 글이 미치는 파문이나 파장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노예하겠습니까. 몇십 년 동안 이런 글을 써왔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노예한 사람이 제가 봐도 가슴이 떨릴 정도로 당신 총선회에서 패배하면 그냥 탄핵당하지 말고 그냥 자진해서 내려오기라. 나라가 시끄러울 테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는 도저히 여러분들 김대중 주필 연배가 되더라도 그런 걸 못 쓸 것 같아요. 설령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런 글을 쓴 겁니다 내가. 옳고 그런 문제를 뜬 건 너무 파격적인 글인 거예요. 아니 대통령 보고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총선회 패배하더라도 대통령이 임기를 채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려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노태우부터 윤석열까지 대부분 대통령 6위는 핵심 메시지는 여소 야대에서 출발해 가지고 중간에 선거를 통해 가지고 여대 야소를 만드는데 대부분 성공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본인의 임기를 채웠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까 김대중 전 주필이 말씀하시기를 여소 야대를 못 벗어날 것 같아. 뭐 그다음에 뭐 성패는 20% 부동청 손에 달려있다 뭐 그런 이야기하는데 김대중 전 주필도 선거 부정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손을 안 대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그 문제를 언급 안 하니까 대한민국의 선거판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것을 외면하기 때문에 항상 결론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앞부분은 참조할 만한 일이 있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흥미로운 것은 6명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만 제외하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5명은 모두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가지고 여대를 회복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유지했다. 그래서 임기를 마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박근혜는 취임 당시에는 여대였으나 중간선거에서 여수호 야대로 추락했고 결국 탄핵의 비극을 맞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윤 대통령 앞날이 가시밭길이다 이야기죠. 여수호 야대를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할 것인지 이렇게 끝날 것 같다고 이렇게 김대중 주필이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윤 대통령이 잘한 것은 이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데 크게 노력했고 그걸 찾아보니까 그게 노력을 한 거죠. 지금 윤 정부가 의사들의 파업으로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지만 나는 윤 정부가 안정된 의석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강공으로 나가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김대중 주필의 판단에 오를 수는 없지만 김대중 전 주필의 판단은 대통령께서 선거용 호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대 야소였으면 그렇게 강공책을 쓰지 않을 건데 여수호 야대를 탈피하기 위해서 의사 정원 학대 문제를 좀 더 강공책으로 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본인의 해석이니까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알았을대로 해석하겠죠. 그러나 저는 지금 와서는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이 중대한 이슈를 꺼낸 것은 선거에서 좀 재미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본인들이 계산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정치를 하면 모두 다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심이 깊게 개입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떻든 정도를 그려야 되는 겁니다. 의대 정원 학대 문제를 표를 얻는 데 도움을 여러분들 얻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이미 몰락이 시작된 겁니다. 세상이 어리숙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선거 이전에 터뜨리게 된 것이 저는 지금 와서는 이분들이 선거의 여러분들 역전 드라마를 쓰기 위한 일종의 소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큰 주제를 선거 이전에 터뜨렸구나 이렇게 저는 이제 지금 와서는 이분들이 의도가 그랬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좌파들은 그런 것이 능하지만 설마 윤 대통령이 끝까지 하겠냐 이렇게 여러분들 믿으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와가지고 봄이니까 이렇게 강공책을 쓰는 거나 학부형들은 표가 많고 의사들은 표가 적고 이렇게 계산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주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하수인 거죠. 어떻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윤 정권이 회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좌절하게 된다면 과연 윤 정권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윤 정권이 회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좌절하게 된다면 그거는 가정문이 아니고 윤 정권 회생의 기회를 못 얻을 겁니다. 과연 윤 정권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낀 거 아닙니까 선거가 완전히 기울이진 운동장을 묵인 방조 허용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거기서 본인들이 하면 머리가 좋으니까 국민들이 아웃성을 치더라도 그냥 뭉개고 가면 더 남는 장사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것도 다 공리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전반을 보더라도 짱구를 돌릴 때 돌려야 되지 인생에 큰 길은 있죠.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올바른 길을. 그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 아닙니까 계산을 해 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달이 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선거의 당면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있다. 그는 크게 세 번 배우고 있다. 부인권이고 공천권이고 이번 의사 파업권이 세 번이다. 세 번 다 이렇게 배우는 걸 시행착오 를 해서 안 되는 거죠. 당과 충돌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한 발 양보했고 그것은 대통령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은 쉽지만 나는 역대 대통령에서 그런 것을 본 기억이 없다. 그다음 여기 보시게 되니까 여기에 제가 중요한 부분을 뺐네요. 여기에 칼럼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결과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전국의 주도권은 이재명에서 윤 대통령은 더이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윤 정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있더라도 그냥 자진 사태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주장을 펴는 겁니다. 나는 글을 쓰더라도 이런데 이런 글을 어떻게 써냐. 아니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됐는데 총선에서 패배한다 하더라도 임기를 채워야지 임기 전에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영감님이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냐 이야기.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야기죠.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각이 그냥 돌출된 게 아니고 이게 3월 20일자 김대중 칼럼입니다. 아주 많이 읽혔던 4월 총선 대차 대조표입니다. 국힘이 패배하면 지금부터 한 달 전입니다. 윤 정부는 기능 상실하고 선장 없는 나라 혼란 피하려면 임기에 상관하지 않고 결단해야 된다. 물러나라는 겁니다. 그걸 3월 21일 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가고 난 다음에 굉장히 파문이 컸거든요. 그런데 또 같은 글을 쓴 겁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나이가 예를 들면 젊은 사람 같으면 철이 없다 이렇게 할 건데 노예함이라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노예한 수준의 온갖 좌파 단체와 세력들의 퇴진과 타격, 로구는 총선 패배 이후에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고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가히 무정부 상태를 염상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애국심이 있다면 임기를 구실로 이런 난국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 사체에 직면할 것이다. 이게 3월 21일 날 똑같은 논조를 다시 이름들 편 겁니다. 저는 반대거든요. 대통령 인기가 보장이 됐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 진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는 한 물러서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물러서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젊은 사람 같으면 그런가 보다 철이 없다 이렇게 할 건데 80대 노예한 여러분들 칼럼리스트가 이런 글을 쓴 겁니다. 두 번씩이나.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 나름대로 그렇게 감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참 그런데 이 김대중 주필은 대한민국 지금 선거가 어떻게 치른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2020년도 5월 26일 날 갈름입니다. 선거가 4월 15일 날 있고 한 달 조금 더 지났을 때 표를 세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훤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김대중 전 주필 입에서 한 번도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표를 세는 사람이 결정하니까 이번 선거의 여러분들 이재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이기는 것은 당연히 알 겁니다. 알면서 물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도 그 이후에 김재중 주필에 그래서 선거 문제가 등장한 적이 없는 겁니다. 이런 지금 상태인 거죠. 이렇게 상황을 꼬이게 만든 거가 대통령 책임도 굉장히 큰 거죠. 대통령이 대로를 걸으셔야 됐던 거죠. 큰 길을 걸으셔야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뭐 그를 본인들 본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냥 불의와 불법에 침묵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이게 이런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영선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가 맞붙었는데 박영선 박원선 후보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일어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 상태였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종로구 사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3878표를 집어넣었거든요 위조투표제를 3878표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인 수준으로 사전투표를 2.99% 이름들 올려가지고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전산 프로그램상에서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7명당 1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가 2022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의 425개의 이름 돈 가운데 당일 투표는 오세훈 후보가 거의 90몇 프로 정도로 압승했는데 사전투표에서 거의 40%대로 박영순 후보가 이기죠 425개의 돈 가운데서 그건 뭔가 하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이야기거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99% 7장 가운데 1장을 집어넣은 것은 조작 정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인 겁니다 그거 뭐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전 주필이 4.15 총선이 끝나고 한 40일 지났을 때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다 아는 거죠 그러나 2년 4년 동안 거의 침무했거든요 그러면 선거 결과를 다 본인이 안다는 거 아닙니까 20% 부동층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선거를 누가 결정해 나와있잖아 표를 세는 사람이 결정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비겁한 겁니다 나라가 진짜 안 썩은 데가 없는 겁니다 안 썩었으면 내가 이 선거 방송 안 할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할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뭐 이런 사람들조차 나서 가지고 탄핵당하기 전에 그냥 알아서 기어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끼가 찬 겁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